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오늘 서울제일교회에서 성결교회 여름교육 비전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기성총회 윤성원 총회장은 비전선포식에서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의 미래주역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포식에 이어 총회 교육부장 최명덕 목사의 다음 세대 부응을 이루는 성결교회라는 제목의 강연과 총회 교육국장 송우진 목사의 2018년 여름교육의 성공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기성총회는 다음 달 6일부터 2박 3일간 충북 괴산보라문에서 교회학교 학예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